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없는 동물 대부분의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그 까닭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예요.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식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편해져요. 하지만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이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벌레를 한번 볼까요? 대벌레는 대부분 암컷이면서 혼자서도 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알은 모두 엄마 대벌레와 똑같은 복제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양하게 종류를 늘린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핀치새가 있습니다. 핀치새는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곤충을 먹는 부리를 가진 녀석, 씨앗을 먹기 좋은 부리, 과일, 선인장, 나무속의 곤충을 먹기 좋도록 삐죽하게 입이 발달된 그런 녀석들도 있죠. 그러나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없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자원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의 특징을 한몸에 모두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달팽이, 거머리, 플라나리아, 정보, 그리고 지렁이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짝이 있어야 자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